실시간으로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어 나 그릴 수 있다! 오오오 이게 뭐냐면 몇 분당 한 번씩 찍는 거예요 이렇게 도트를 전 세계인들이 지금 여기다 도트를 찍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다들 막 여러 가지 찍고 있어 여기 이렇게 포니도 있고 이 그림을 망치고 싶거든요 저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어! 바로 사라졌어! 이런 씨... 그럼 이제 4분, 5분 뒤에 이거를 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와 되게 빨리 바꾼다 이거 한 번 도트 찍으려면 5분 기다려야 돼 아 지금 계속 공격을 막고 있네 보니까 지금 계속 누가 공격하려고 하는데 막고 있어요 수비가 강하다 자기들끼리 그리면 그리는 곳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어몽어스도 있고요 한국 국기가 있어? 어디 있어 한국 국기 어 여기 베르세르크 제가 좋아하는 베르세르크도 있네요 멋있습니다 한국... 여기 있다! 너 누구니 이거? 이거 누구야 이거? 한국 여기 말고 하나 더 있어? 음... 어 여기 명일방주도 있네요 흐흐흐흐 장난기 자 또 뭐가 있을까 할로우나이트가 생각보다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보다 커 할로우나이트가 뭐 그림이 되게 많아 여기 기가체조들이 있다 흐흐흐 카우보이비밥 CU 스페이스 카우보이 토로루 여기... 저기... 어? 저기 스타워즈 컵이 있는데 왼쪽에서 왼쪽으로 쭉 오면은 컵이 있는데서 왼쪽으로 쭉 오면 대한민국에 있다고? 여기서 쭉 아래쪽? 아래쪽? 아 여기! 이거 뭐야 이거 하트 지워 얘들아 얘들아 자금 들어가자 내가 이거 없앨게 흰색으로 어 없애야돼 어 누구니 이거? 노톤7714 유저 너 가만 안 둔다 어 그렇지 그렇지 없앴어 어 그렇지 누구니? 디지컨퓨전4367 잘했어 아 난 근데 뭐 이렇게 그림 그리기보다는 좀 어디 망치고 싶은데? 어디를 좀 괴롭히고 싶다랄까? 조그맣게 어디다 그림 그리고 싶다 어 여기 케이팝 있네요 케이팝 케이팝 어 이제 또 그릴 수 있다 또 그릴 수 있어요 저 자 공격 들어갑니다잉 자꾸 여기다 검은색 여기다 이렇게 누가 그림밀이나봐 빨갛게 저거 어떻게 참느냐고 이 친구를 제가 센즈로 만들어줄까요? 센즈로? 만들어보자 어 센즈 야 이거 뭐 방어가 보통이 아냐? 이거 바로 막아버리네 와 근데 이런건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거야? 야 이거 공격이랑 방어가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 여기는? 이게 지금 지분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보면 공격이 들어오는데 자꾸 막아 보이세요? 실시간으로 바뀌는게 저 깃발의 크기가 공력의 크기야? 인터넷 인터넷 공격에 대한 방어야? 자꾸 저거 여기다 탈모 만들어 자꾸 원형 탈모 시켜요 여기 위에 보이세요? 자꾸 원형 탈모 만들어요 제일 큰게 지금 아마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이게 누구지? 뭔데 이렇게 크게 되지 이거는 뭐 한 명이 그리면 그리는 수준의 그러고 보니까 독일이 진짜 크네 아니 이게 뭐야 쭉 여기까지 가있어 쭉 여기까지 보이세요? 쭉 쭉 이렇게 아 세로는 벨기에에요? 아 착각 착각 여기 원피스도 있네 야 여기 지분 먹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어디다가 우리끼리 한번 해가지고 그림 하나 그리고 싶은데 우리 가지고는 턱도 없겠어 뭐 빈 공간에 그리는 게 아니고 남의 거 뺏어서 그려야 되잖아 이거 하려면 이거 단체로 해야겠네요 여기서 전쟁이 자주 일어나요? 이게 진짜 디지털 메타버스 전쟁이다 여기는 공격이 장난이 아닌데? 어 공격 다... 뭐야 왜 이래? 실시간으로 여기 지워지고 있어 어떡해 오 뭐야 여기 왜 이래 접전지역이야 여기 여기 갈아 끼워지나봐 여기 지금 여기 달리나봐 지금 공격 들어왔어 지금 이거 지금 조금씩 조금씩 어 점점 막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동시에 지금 공격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먹히는 거야 일단 여기부터 집중적으로 공략하네 핑크색으로 바뀌고 있어 여기 이거 어떻게 참냐고 아유 나도 못 참아 여기 거의 당하겠다 나중에 한번 더 돌아보자 여기 어떻게 되나 여기가 지금 여기니까 생각보다 큰데 여기 근데? 이 정도로 큰데가 이렇게 공격을 쉽게 당한다고? 공격이 들어왔어요 내가 보니까 여기 한번 공격이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서 방어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 야 독일도 공격 많이 들어오긴 하네 공격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 근데 진짜 막 계속 막고 있어 여기 장난 아니야 어 여기는 약간 느낌이 뒤에 있는 애들 다 지네가 쳐내고 지금 여기다 그림은 그린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여기다 막 혼자서 막 그려버린 것 같잖아 왼쪽 아래 프랑스 보라고? 왼쪽 아래 프랑스? 헤엑! 아이고! 공격이 들어오고 왔네 여기도 이거 뭐야? 뭘 그리고 있는디? 와 여기 활발한 거 봐 야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 이거 뭐야 야 어! 이거 봐 여기 다른 데는 다 보세요 여기 이런 데 옆에 있는 그림은 좀 덜해 여기는 장난 아니야 여기 사라지고 있어 아예 우와 사라진다 야 근데 이거를 내 생각에 한 명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집단 지성으로 그림은 그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 이거는 무슨 프로그램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다시 빨간색으로 바뀐다 나도 하나 그리고 싶다 나도 어디다 하나 그릴 수 있을까 아 이거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머리카락 안에 어몽어스가 되게 많네 비바 왼쪽에 뭐 생기고 있어? 비바? 여기? 아 여기 아까는 없었던 거 같은데 그치? 아까 없었는데 스모크를 토로로 쪽으로 넘겨버렸어 어디다가 하는 게 좋을까 어? 이거 딱 좋다 이거 딱 좋다 이거 생긴 거 자체가 어몽어스로 만들기 딱 좋죠 그쵸? 여기 왼쪽에도 하나 누가 찍어주세요 아 이거 찍어줘봐 이거 없애봐 내 여기도 어몽어스 딱 어몽어스 아 잘못 찍었어 아 이 색깔이 아니잖아 에이씨 어? 웃기 날라갔어 또? 아이고 여기 왜 이렇게 프랑스만 공격을 이렇게 당하는 거죠 지금? 어디한테 공격을 이렇게 당하는 거야? 여기만 지금 난리났어 다른 데는 그냥 원피스는 건드는 건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난리가 아니네? 보통이 아니네요 이거? 난리났어요 여기 계속 공격 들어와 침략당했어 아 여기 홀로라이브 야 그 와중에 홀로라이브 여기 팬들 버트버들 집은 또 엄청 먹고 있네 지분이 많이 작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 엄청 작은 건 아닌데 이게 딱 멀리서 보면은 지금 여기 이거예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요만한 아주 요만한 야 그럼 우리 그냥 시험 삼아서 J만 한 번 써볼까요? J만? 그니까 잘 봐 어 우리는 갓쪽에 한 번 해보자 갓쪽에 갓쪽 좀 사람들 좀 많이 좀 많이 없는 데다 어딘가 프랑스 어떻게 됐냐 프랑스 한번 볼까? 복구되네요 프랑스 자꾸 복구시켜 여기는 지금 전쟁지역이에요 여기는 공격도 공격인데 방어도 장난 아니야 여기는 들어가 봤자 안 돼 어 여기 아까에 비해서 여기 완전 피크색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여기 이거봐 먹혔어 여기 어 여기 귀 오른쪽 귀에다가 J 한번 써보자 오른쪽 귀에다가 J 음 색깔은 색깔은 옐로우로 J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J 자 하나 둘 셋 들어가 들어가 여기다 이렇게 쭉 야아 나이스 어 방어 들어온다 방어 들어온다 파인애플 스폰지가 방해했어 안 돼 내 J 하나 사진다 야 그래도 우리 그 인터넷에 그 잠깐이지만 그 족족을 남겼어요 그쵸? 어 고맙습니다 여기 도와주신 여러분 어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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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 되게 흥미로운 어떤 그런 거 같아요 그쵸? 이게 NFT NFT 하라고 하기에도 웃긴 게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어서 이게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트랍스 밑에 개소문 망가지고 있어요? 헉 아 여긴 대체 무슨 공격을 이렇게 받는 거야? 아무튼 재밌었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파인애플 national 우렉 으 으